혹시 아세요? 도마는 비대보다 더럽다는 것.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두 달 사용한 나무 도마의 총 생길 수가 비대보다 12배 많은 것. 플라스틱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. 힘든 주부님들이 아마 모르실 텐데요.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때문에 100만마리의 세균을 먹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부엌은 온도가 높고 답답하고 세균의 변식이 가장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마치 세균을 대응하는 패트리저치 같아요. 오래 사용하면 건강에 유해하고 도마 자체도 칼자국으로 음식물의 색이 잘 되고 더러워져요. 한국 뮤판 황빈 도마는 일본과 라이센스 계약에 의거 하나 리빙에서 독점 제조 판매합니다. 특허받은 뮤판 소재는 뛰어난 황빈력을 갖고 영구적 황균과 탈취 효과 그리고 열차단과 미생물 억대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21세기 최강의 기능성 신소재입니다. 또한 스위스의 제품안전기 중 1급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일반 화학약품으로 처리된 항균 도마와 달리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온기와 닿으면 산화되는 것이 은혜의 특성인데요. 이 제품은 3중 특수 구조로 만들어져 상화되지 않습니다. 음식물의 냄새나 색이 잘 배지 않고 세척이 용이하며 양쪽면 어느 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여 채소와 육류를 조리하실 때에는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폴리에틸엠과 MDF의 이중 특수 구조로 가공하여 30% 이상 경량화하였으며 친환경적이고 도마의 득들인 형상 없이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보기 드물게 패션적인 플라워 무늬 도마로 주방을 예쁘게 꾸밀 수 있습니다. 도마 스탠드가 있어서 도마를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한국 항균 무판 도마가 온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. 한국 항균 무판 도마로 주방을 지켜줍니다.